이거 맛있긴 하네. 찐다. 손 사면 안 돼. 손 사면 안 돼. 와앙 해야 돼. 와앙 덕국 해야 돼. 뭐하냐고. 이거 뭐야 이거. 침 닿으면 여기 옆에 양념이 깨물어있다. 옆에서 여기 딱 태어나서. 어때? 어때? 뭔가 파리바게뜨인데? 뭔 느낌도 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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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루에 시베키여서 찐은 맛. 하루에 시베키여서 찐은 맛. 하루에 시베키여서 찐은 맛. 하루에 시베키여서 찐은 맛. 시베키여서 찐은 맛. 레전드. 뜨거운 개. 핫도그라는 뜻. 음. 우와. 사실 저렇게. 뜨거운. 찐을 많이 찌른 맛은 처음인데. 씹을 때마다 이제. 즙이 나온다는 대창이 있고. 라이크가. 라이크가 대창. 아. 퓨처. 맛있지 않아 근데. 맛있지 않아. 마지막 한 입 먹는다. 한 입맛. 아아악. 아. 이 사람 되게 싫어하네 이런 거? 음. 음.